사랑해요, 맵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케이 아, 우리는 3시에서 10 접시 먹고 계겠다 3 접시, 3 접시, 3 접시 나 혼자서 10 접시?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? 반찬 짬뽕 파스타 치즈 포로도무 파스타 따닉 모즈 크림 파스타 이거 신비야? 에이크 크림 파스타 감바스 파스타 맞지, 맞지? 수제 돈까스 어 하하하하하 과연 이렇게 일단 시키고 뭐, 보고서 시키자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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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,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? 이 금액대로 시도 싫었지 시도 싫었지 니가 한글부터 5,000원이라며 그게 아니라 그래 뭐올래? 뭘, 뭘 나도, 나도, 나도 베이핑 토마토야 어? 송마토야 내가 맛있게 드셔 다 먹겠습니다 분명 말 못 먹는다 다 쫄아버렸다 목이 말라 간절치 클리어 간절치 클리어 신입가구 여긴 2개다 제가 다 먹게 2개나 그냥 안 무시하네 한장씩만 먹어라 뱀어 이 것보다다 간절치 지방한 건물 기름장 유리 와 relieve 계란에 야, 밤에 나다, 밤에. 배물. 아, 이거 좀 매운 거 같아. 밤에. 빵은 맛있는데? 빵은 맛있네. 지금 이거를 본사에서 보고 계세요. 괜찮으십니까? 근데 양이 진짜 많아. 음, 고가 맛있는데? 먹을까? 고가쓰. 어디서? 다 만 원 안 넣는다. 제가 조금 더 많이 넣어주세요.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. 열쇠 접시에다가 다섯 접시 추가했을 거야. 다섯 접시 추가. 몇 프로까지 찍자? 아니, 십 프로. 아, 뭐가 십어요? 진짜 싹인데? 저 고지퍼. 고지퍼요? 고지퍼 남았다. 아, 남았고요? 이거 약간? 어때? 이거 약간 달달해. 이게 카라란데. 달달해. 왜? 뭔가 달달해. 맛있다. 먹을래가 못한다고요. 맛있다. 왜 시가 좋으시죠? 내가 불러. 알맹이 커요. 치즈가 없어. 치즈가 없어. 고로콘들과 동기합니다. 그치요? 그치요? 네. 그치겠다. 다시 시켜야 돼. 다시 시켜야 돼. 아아. 수원님. 내가 그 뭐지? 어. 이렇게. 머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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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좀 치워드릴까요? 덤베리야. 덤나면. 치즈크림이야. 맛있겠다. 오일 진짜 잘한다. 네. 오일이 진짜 맛있다. 오일이 약간 느끼하지 않고 입에 착착하기는 그런 맛이야. 먹어봐.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 이쁘네. 네. 빵이에요. 맛있게 드세요. 아 돈까스. 돈까스. 돈까스 기다렸어. 오. 뭐야. 오. 뭐야. 음. 이게 먹는 맛 나지. 총 21 그릇 다 먹었습니다. 에이드 7장. 저희 얼마 남았나요? 히바 빅거. 히바 빅거. 174.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. 네. 좋은 먹었습니다. 좋은 먹었습니다. 좋은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